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이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한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장입니다. 수송 VL 리버파크 사전점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104동 고층입니다. 84타입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최저매물 79타입은 마피 1억 2천까지 나와있고 84타입은 마피 6천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매치시켜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매물입니다. 초초초 금매입니다. 수송 VL 리버파크 오전 사전점검 마지막 날입니다. 84타입입니다. 구조가 정말 잘 빠졌습니다. 특히 안방에 드레스룸이 멋지게 되어있고 부부의 수납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 대피공간도 있어 아파트 공간 효율이 보다 잘 되어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최저가 7,8타입으로는 마피 최고 6천만원인데 지금 1억 2천까지 있다고 합니다. 84타입도 마피 6천만원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제 금매 중 초금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부부 강추입니다. 입주 아파트 수송 뷰에 리버파크 궁금사항 있으면 바로 문의주십시오. 84타입 한번 고층 104동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은 75타입과 84타입이 있습니다. 분양가도 75타입은 5억 3천2백4십만원에서 5억 7천8백10만원입니다. 84타입은 5억 9천5백7십에서 6억 4천6백8십만원입니다. 75타입은 84타입을 보겠습니다. 34평 공급은 34평 전용은 25평입니다. 방수 3개, 욕실수 2개, 해당 면적 세대수 182세대, 현관구조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금액은 최저가가 5억 4천2백4십만원까지 나와있네요. 지금 분양가로 따지면 84타입은 6천만원 마피 6천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분양가에서 마피를 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비용 이자비 포함 그리고 옵션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가 2860만원 더해서 매매가가 산정되는 겁니다. 자선부동산에 문의주시면 네이버 매물중 최저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최저가가 현재 마피 6천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접속된 물건중 마피 1억 2천만원 7,8타입으로 나와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빨리 연락주십시오. 정말 나가는 물건입니다. 사정있는 물건이고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안심하고 미주시도 됩니다. 자 현재 지금 보고있는 타입은 104동의 고충입니다. 지금 안방이죠. 안방불박이장과 드레스룸이 잘 구조가 되어있는 안방입니다. 현재 수송 뷰엘리버파크는 옵션이 무상인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방 2개나 불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리고 안방도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칼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죠. 소독기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송 뷰엘리버파크입니다. 점기레인지, 칼살균기, 그리고 중문 이런 부분들이 무상입니다. 자 안방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있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중문처럼 여닫을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파트 분위기가, 내부가 하사한 분위기가 나서 저는 좋습니다. 사우부스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있고 안방에 비상통로가 이렇게 제공이 되네요. 저 한번 열어봤는데 밑에까지 확 보입니다. 환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앞면을 피지 마십시오. 다울받아 여닫을 수 있는 아볶ándote 수술 눈으로 진실 심오 부서 지 파이사 타입은 드레스룸이 키포인트 라고 생각되네요 그 때문에 예전에 계약이 다 됐습니다 자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도 엘콘이 설치되어 있고 블박 이장항 무상으로 제공된 품목이죠 그래서 가구가 옷장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 몇가지만 정리해서 이사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좋아 보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중문도 무상입니다 서비스된 품목이고 중문도 있어야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아트월에 조금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있는 부분이 더 분위기가 화사해 보입니다 뷰도 고충이라서 뷰도 굉장히 좋네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있고 장식장도 포인트로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자 우리의 자산은 꼭 뷰를 보죠 키포인트죠 조금 막힌 감은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장식장도 한번 열어보니까 공간을 수납할 수 있는 북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트로피, 상을 많이 타는 분들이 오면 진실장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ㄷ자형 길게 빠져있어서 주방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색상의 조화가 있어보입니다 색상의 조화가 있어보입니다 LED등은 보이시죠 저제품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저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각각 찍고 있습니다 칼 소독기 이것도 무상되는 제품입니다 칼 닦고 소독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청결 상태 항상 유지됩니다 칼 소독기 자 메탈 색깔이 훨씬 나아보는 부분들이 있죠 수납장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가부장 가부장 수납장이 굉장히 길게 되어있어서 수납할때가 많네요 깔끔해 보입니다 사이도 화이트톤으로 되어있고 여기도 저 수납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금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지금 현재 수송 뷰엘이 있다면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권 전문부동산입니다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자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물건들 접수 다 가능합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산부수산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항상 아시죠 저 일류연할때 지금 9시가 다 되갑니다 하고있습니다 구독이 제 밥그릇입니다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편히 쉬십시오 주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